강릉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담내품을 납품할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. 이번 공모는 강릉에 주소를 둔 사업체 가운데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업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. 주요 공모품목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, 그리고 가공식품과 공예품 등이며 지역 특색이 담긴 물품이 선발 대상입니다. 공모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시청특별자치과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 현재 강릉에는 모두 44가지 종류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담내품이 있습니다.